추리던 소스 박영주 탐 추리던 소스 박영주 탐 연결과 닭만이 넘쳐버렸던 추억의 향컷 봄의 순간 한 장술의 취해자 내 사랑이 나를 들으리라 한 번덩의 길을 보러가 다시 찾은 이 꽃님의 어느 순간 떨린 것 같은 부럽길을 잃어버렸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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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존경의 향컷 봄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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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삶과 우정이 저처럼 추억의 향컷 봄의 순간 왜 살수에 취해되던 무엇이 좋을 그리워진다 언제나 가득하게 맞아올던 모든 빅스경마다에 눈물을 지어주는 저 까만 까만 내가 숨을 바라보는 아하, 아하, 아하 그 노래 난 존경의 말이여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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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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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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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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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자주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네,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스케줄 바쁘신데 오늘 특별히 초청을 하셔가지고 옛날 황제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오죽 바쁘세요. 옛날에 그, 저, 어, 우리 선배님 저, 어, 합총만 많이 하셨잖아요. 합총을 계속 하셨죠? 원래 합총도 모으셨고, 제너로 하얀만 했고 있는데 나오기 전에는 해설 기반에 합총도 모으셨고 예, 그때는 저, 우리, 저, 우리 DJ 보는 분들과 이렇게 보면은 어, 박영웅 가수 하면은, 예, 합총을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우리 모습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인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주시면 딜라인은! 끝까지! 끝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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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